안녕하세요. 썸머고 캠핑입니다. 캠핑 중 엄마와 아이는 낮잠을 차고 있고 정말 홈술하려고 준비 중입니다. 테이블용 미니 바베큐 그릇인 박보이2에 소고기를 구워 먹을 겁니다. 박보이2는 접이식 구조의 미니 화룩대로 지보 사용시 가니 테이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사이드 날개를 설치하며 공간도 넓어져서 저는 주로 설거지 이후 식기 말릴 때 자주 사용합니다. 홀스텐이라서 열과 부식에 강하고 햇빛에 놔두면 식기도 바짝 잘 마릅니다. 참나무 장작으로 만들어진 숯을 사용해서 소고기를 구워 보겠습니다. 마침 숯이 많이 없는데 다행히도 박보이2는 석쇄 2단 조절이 가능하니 맞은 1단에 석쇄를 두고 구우면 될 것 같습니다. 자고 있었던거야lan을 다행히 chwung고기 고추장 소금 계란 구운 고추 고추 소금 고추 고추 소금 고추 고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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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화력 좋다. 맵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